안녕하십니까 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저는 조갑제.com의 조세펠입니다. 오늘은 2019년 10월 21일 오후 4시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우리는 조국 사태를 겪으면서 매우 비이성적인 패거리 행태, 패거리 문화를 목격한 사실이 있습니다. 내 편이기 때문에 어떠한 비리, 어떠한 부도덕한 행위, 거짓말, 불법적인 일이 있다 할지라도 내 편이기 때문에 다 덮어줘야 된다라는 논리, 내 편이기 때문에 드러난 사실조차도 인정하려 들지 않는 무조건적 지지를 보내는 사람들이 어떤 패거리 행태를 봤습니다. 바로 그들이 검찰청 앞에서 조국 수호 피켓을 들었었죠. 그런데 이러한 무조건적 내 편, 패거리 행태, 이러한 행태가 계속 지속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것이 어디서 나타나고 있냐면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접적으로 겨냥한 명백한 허위 보도를 낸 이 한겨레신문을 감싸도는 이 여권 그리고 여권 지지자들의 이런 행태입니다. 한겨레신문은 지난 11일 윤석열 검찰총장이 별장에서 수차례 접대를 받았다더라 그런데 검찰은 이를 알고서도 수사를 제대로 진행하지 않고 덮어버렸다라고 하는 어마어마한 내용의 보도를 단독으로 일면 텁 기사로 실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지금 진행되는 행태를 보면 어떠한 근거도 제시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매우 부실한 취재가 나은 명백한 허위 보도다라는 것이 굳어지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떤 정정 보도도 또 사과도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뭔가 검찰이 말을 바꾸기라도 한 것처럼 아주 지저분한 보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윤석열 검찰총장은 이 한겨레신문의 보도에 대해서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형사 고소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민주당 의원들은 지난주 국정감사 내내 이 고소를 취하하라. 왜 고소를 했느냐. 검찰총장의 언론사에 대한 고소는 매우 부적절하다라고 계속 지적하면서 이 고소 취하를 압박하고 나섰죠. 급기야 민주당은 이 한겨레신문을 고소한 검찰총장에 대해서 논평까지 냈습니다. 이 민주당의 공식 논평을 누가 냈느냐.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냈습니다. 이 이해식 대변인이 왜 중요하냐면 과거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하는 기사를 썼던 블룸버그 통신 그리고 뉴욕타임스 기사 등에 대해서 정말 황당한 논평을 내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던 인사입니다. 그가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의 한겨레신문 고소에 대해서 논평을 냈는데 그 내용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해식 대변인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검찰 수장의 기자에 대한 직접 고소는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로 비칠 수 있다. 라고 하면서 사실상 고소를 취하하라는 이런 압박성 논평을 냈는데요. 검찰총장이 언론을 고소하는 것은 하나의 재갈 물리기다. 마치 언론 자유가 위축되는 것을 굉장히 우려하는 듯한 이런 논평을 냈는데 저는 이걸 들으면서 굉장히 웃었습니다. 왜냐하면 이분이 과거에 얼마나 언론 자유를 심각하게 해치는 이러한 논평을 냈었는지 제가 잘 기억하기 때문에 조금 이따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이 건에 대해서 이렇게 논평을 합니다. 윤 총장이 취재 기자 등을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보도도 이례적이지만 검찰총장의 조치도 이례적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검찰총장이 고소를 하면 수사는 총장의 지위를 받는 검사가 하게 된다. 셀프 고소의 셀프 수사고 총장의 하명 수사인 셈이다. 하명이 없다 해도 LTE급으로 할 수밖에 없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총장은 고소가 아닌 다른 방법으로도 이 문제를 해결할 정치적 권한과 사회적 위상을 갖추고 있다. 이번 한결의 보도는 검찰 내부 조사로도 시시비비가 충분히 밝혀질 수 있는 사안이다. 개인에 대한 고소라는 방식을 통하지 않고서도 검찰의 명예를 보존할 수 있다는 얘기다. 라고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한결의 보도도 검찰총장을 겨냥했다기 보다는 윤중천 씨의 진술에 대한 실제 조사 여부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점을 고려하면 언론의 기능을 위축시킬 우려도 있다고 판단된다. 윤 총장은 현직 검찰총장이 기자 개인에 대해 행한 고소가 가진 정치, 사회적 의미를 고려해서 이를 제고하기 바란다. 라고 이렇게 마무리를 했습니다. 윤석열 총장은 지난 국정감사에서 한겨레신문이 해당 보도에 대해서 정정 보도나 사과하는 내용을 일면에 실으면 그때는 고소 취하를 검토해 볼 수도 있다라고 발언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해식 대변인의 이런 지적과는 달리 사실 한겨레신문은 명백한 허위 보도죠. 그것도 단독 일면에 실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 해당 기사에 대한 어떤 정정 보도도 사과문도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용 자체가 이 조국 사태라는 아주 민감한 국면에 있어서 그 수사를 진행하고 있는 이 검찰총장 그리고 이 검찰을 직접적으로 겨냥해서 그야말로 검찰을 뭔가 흔들기 위한 이러한 의도가 다분히 엿보이는 이런 기사이기 때문에 이 한겨레신문의 엉터리 보도는 굉장히 심각한 사안이죠. 여당과 청와대로부터 굉장한 압박에 시달렸던 이 검찰의 명예를 위해서라도 이 건에 대해서만큼은 윤석열 검찰총장이 글쎄요 고소를 할 수밖에 없었던 사안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이 민주당의 대변인이 나서서 지금 그것은 매우 부적절하다. 언론에 대한 재갈 물리기이다. 한겨레신문에 대한 고소를 취하했으면 좋겠다. 라고 하는 이런 노골적인 지금 논평을 낸 것이죠. 지금 이 이해식 대변인이나 이 민주당 그리고 청와대가 보여주고 있는 이러한 행태는 너무나 이중적이고 위선적입니다. 그동안 어떤 행태를 보여왔느냐. 내 편의 언론자유 즉 내 편인 한겨레신문의 언론자유는 아주 소중한 것이고 지켜줘야 될 이러한 가치이지만 나를 공격하는 나를 비판하는 비판 언론사들의 이 언론자유는 굉장히 통제되어야 되고 짓밟아야 되는 이러한 대상으로 여겨왔었죠. 이 민주당의 이해식 대변인은 지난 3월 13일에 정말 언론자유를 심각하게 침해하는 공식 논평을 냈다가 국제적 망신을 초래한 사실이 있습니다. 당시에 블룸버그 통신이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의 수석대변인 같다라는 기사를 게재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목이 저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UN에서 김정은 수석대변인이 되었다. 이런 기사인데 탑 스포스맨이라는 표현을 썼죠. 문재인 대통령을 김정은의 수석대변인처럼 이렇게 묘사한 기사였습니다. 자, 이에 대해서 13일자로 이해식 민주당 대변인이 논평을 냅니다. 이 논평을 통해서 블룸버그 통신의 누구누구 기자 실명까지 거론을 합니다. 실명을 거론하면서 이렇게 논평을 했습니다. 이 기자는 국내 언론사에서 근무하다가 블룸버그 통신 리포터로 채용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그 문제의 기사를 게재했는데 미국 국적 통신사의 외피를 쓰고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에 가까운 내용이라 당시에도 적지 않은 논란을 불헐러 일으켰다라고 이렇게 논평을 냈습니다. 즉 문재인 대통령을 비판한 기자를 기자 개인을 콕 찝은 것도 문제가 되었고 이런 기사 쓰는 행위를 지금 마치 매국 행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매국 행위. 마치 반역적인 어떤 행위라도 한 것처럼 이렇게 공격을 한 것이죠. 그리고 미국 통신사의 외피를 쓴 기자라는 이러한 굉장히 모욕적인 발언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14일에는 약 6개월 전에 게재된 뉴욕타임스의 기사를 갑자기 문제 삼았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뉴욕타임스 기사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을 가리켜서 김정은의 에이전트라는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이것을 문제 삼아서 또 비판을 했는데 당시 어떤 표현으로 비판을 했냐면 역시나 그 기사를 쓴 한국 국적의 뉴욕타임스 기자의 이 국적을 문제 삼았고 이 기사는 단지 검은머리 통신원이 쓴 기사다 라고 하면서 이 기사를 깎아내렸습니다. 자 그래서 이 이해식 대변인의 논평은 당시 엄청난 국제적 망신을 초래했습니다. 국내에 있는 서울 외신기자 클럽을 비롯해서 여러 기자협회에서 비난 성명을 내고 사과하라 해당 논평을 철회해라 라는 이러한 욕구가 잇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AP 통신이 이 심각한 언론 자유를 침해하는 이러한 민주당의 행태에 대해서 비판하는 기사를 게재를 했고 이 AP 통신의 이 기사는 블룸버그 통신 뿐만 아니라 뉴욕타임스 워싱턴 포스트 등에 일제히 실렸습니다. 이 민주당 대변인의 논평도 부적절하지만 그 이후에 이루어진 이런 기자 개인에 대한 공격 자체가 굉장히 위험스러운 수준이었죠. 당시에 서울 외신기자 클럽은 이렇게 성명을 발표를 했었습니다. 어떤 정치인이라도 대중의 관심사나 의견에 대해서 보도한 기자 개인에 대해서 국가 원수를 모욕한 매국이라고 몰아가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이는 언론 통제의 한 행태이고 언론 자유에 찬물을 끼얹는 것이다. 라고 하면서 매우 강도 높은 비판을 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아시아 출신 미국 언론인 모임인 아시안 아메리칸 기자협회 AAJA도 성명을 내셨습니다. 1부에선 해당 기자를 검은머리 외신기자라고 표현했다. 기자의 국적을 빌미삼아 외신보도를 깎아 내리는 행태 또한 외신은 외국인으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편견에 다시 한번 유감을 밝힌다. 라고 했습니다. 당시에 이해식 대변인이 썼던 이 검은머리 외신기자라는 표현은 이 표현은 굉장히 모욕적일 뿐만이 아니라 굉장히 인종차별적 표현입니다. 미국 같았으면 아주 정말 언론에 의해서 여러 번 물어뜯길 만한 이러한 발언을 그것도 집권 여당의 대변인이란 사람이 입에 담은 것이죠. 검은머리 외신기자 마치 외국 언론사 또는 통신사에 근무하는 기자는 검은머리여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굉장히 이상한 편견을 깔고 있죠. 그래서 당시에 서울외신기자클럽 아시아아메리카 기자협회 또 IPI 국제언론인협회죠. 또 국경없는 기자회 등 모든 아주 명망있는 이러한 언론단체에서 비판을 했지만 약 일주일이 넘도록 사과를 하지 않았습니다. 약 일주일이 넘는 기간 동안 어떤 성명을 철회하지도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다가 겨우 약 한 8일이 지난 시점에 아주 인색한 사과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해당 논평을 결국 맞이 못해서 내리기는 했는데 그랬던 이해식 대변인이 지금 윤석열 검찰총장에 대해서 명백한 오보를 한 명백한 허위 보도를 한 지금 이 한결의 신문에 대해서는 지금 언론 자유를 운운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얼마나 이중적인 정말 내로남불적인 참 조국스러운 이러한 행태냐는 것이죠. 여전히 자신들을 비판하는 이러한 비판 언론에 대해서는 고소와 고발을 남발하고 있는 이 문재인 정부 그리고 여권 인사들입니다. 너무나 위선적이고 이중적이고 조국스럽습니다. 감사합니다.